7월 17일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저를 찾아 오시는 분들 제가 추천하는 종목으로 저희 카페 회원님들의 인생을 어떻게 대박 인생으로 바꿔드리는가 그 수익률을 여러분들한테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꿈의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맛보실 분은 010-2173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런 꿈의 주식 시리즈 저희 카페에서 누차 말씀드리죠. 100에서 1000% 대박 예측 종목들 이런 종목을 바닥에서 매수를 해놓고 매수를 해놓고 수익이 터지는 건데요. 참고적으로 일단 먼저 제 수익률을 먼저 보여드리면 저는 두 가지의 투자법을 합니다. 하나는 전업투자를 하고요. 오늘 전업투자해서 75만원 75만원 그 다음에 137만원 해서 누적 수익금 4,021만원을 기록을 했는데요. 이것은 전업투자입니다. 매일매일 사고팔고 사고팔고 하고요. 그렇지만 이렇게 전업투자를 하는 사람과 저희 카페 회원님들처럼 중장기 투자하는 사람 수익률이 매일매일 적게는 몇십만원에서부터 많게는 몇백만원을 버는 제가 저희 카페 회원님들처럼 바닥에서 몇백만원이든 몇천만원이든 매수해놓고 중장기 1년 2년 홀딩하는 회원님의 수익률을 제가 절대 쫓아가지를 못한다. 저희 카페에서 이전에 여기 왼쪽에서 제가 조금 이따 다시 보여드릴텐데 제가 투자를 하는 이 수익률입니다. 10억 벌기 전업투자가 아니고요. 이것은 바닥에서 매수를 해놓고 홀딩하는 겁니다. 앞서 여러분들한테 누차 설명을 시켜드렸듯이 바닥을 찍은 종목은 무조건 3년동안 오르게 되어있다. 바닥을 찍은 종목은 무조건 3년을 올라가는데 그 종목이 300%를 올라가는 종목이 있고 500%를 올라가는 종목이 있고 1000%를 넘게 올라가는 종목이 있다. 그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저희 카페에 오셔서 이렇게 1000% 예측 시리즈, 1000% 예측 종목, 300% 예측 종목, 500% 예측 종목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저한테 찾아오셔서 바닥줄을 하나씩 하나씩 매수를 하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2017년도 대박 추천 시리즈 해서 29탄 이렇게 한번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희 카페에서 한 종목의 최하 추천 금액이 한 종목당 200만원입니다. 저희는 월 회비를 받고 있지 않고요. 한 종목당 추천 비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금액이 300% 올라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면 한 종목당 추천 비용이 300만원이고요. 500% 올라갈 종목이다 그러면 한 종목당 추천 비용이 500만원이고 1000% 올라갈 종목으로 예측하는 종목은 한 종목당 추천 금액이 1000만원입니다. 정예원들은 정예원으로 가입하시는 분들은 물론 대폭적으로 할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낱개 종목 자금이 없는 분들은 단 한 종목이라도 이렇게 200만원짜리라도 하나를 매수를 해서 단기간에 200%의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단 한 종목이라도 매수를 해서 이런 바닥주를 여러분들이 매수하시면 이런 꿈의 수익률 앞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던 이 꿈의 수익률이 가능하다. 제가 투자하고 있는 이 종목이 저희 카페 회원님들의 지금 현재에 추천을 하고 똑같이 같이 바닥에서 매수하고 있는 종목의 수익률입니다. 이렇게 매수를 하다가 보면 이런 것은 신규로 최근에 매수 들어간 종목이죠. 손실난 종목 마이너스 2% 마이너스 0% 이런 종목을 바닥에서 바닥 찍고 주가가 도는 종목들인데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저를 찾아오셔서 바닥에서 매수하십시오. 매수하다가 보면 어느 종목은 196%로 오르고 어느 종목은 100% 111% 이 꿈의 수익률은 제가 이 바닥주를 매수를 지금 몇 종목을 했냐면 여기서부터 이 종목명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판인데 약 40개 한 45개 됩니다. 그러면 6개면 4,46% 거의 한 190개에서 200개 종목을 제가 바닥에서 다 싹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자금이 많으신 분들은 저희가 앞에 평생회원으로 가입을 하셔서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싹쓸이 하시면 됩니다. 자 상장되어 있는 전체 1900개 종목에서 바닥을 찍고 턴 어라운드 하는 종목은 매년 100개에서 120개다. 자 그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매수를 해놓고 1년 2년 3년 동안 홀딩을 하면 여러분들은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종목이 웬만한 종목은 다 최하 500%에서 1000%의 수익을 내는 그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생활비를 쪼개고 용돈을 쪼개고 매달 월급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1년 이상 이런 종목을 바닥주를 주소 모으신다면 여러분들은 나중에 1000%의 신화의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저를 만나셔서 저희 카페에 보시면 이렇게 대박이 터지니까 사람들이 우리 카페 회원님과 제가 사기꾼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도 많이 하길래 이 있을 수 없는 수익률 아닙니까 자 있을 수 없는 수익률이어서 이거 저희 카페 회원님들을 저하고 통기로 묶어가지고 이거 있을 수 없는 수익률이라서 이거 사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저희 카페 왼쪽에서 보시면 26,280분의 기적 3년의 기적이라는 이런 프로그램인데 자 저희 카페 회원님들 수익률 올려놓는 거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수익률 32% 28% 18% 93% 자 이런 이런 꿈의 수익률 110% 이런 수익률이 이렇게 낱개로 짜짓기를 해가지고 올리니까 이거 사기꾼들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번에 저희 카페에서 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이죠 지난주 금요일 날 저희 카페에 뭐 땡땡땡이라는 님 이 수익률을 보시면은요 546% 117% 97% 67% 64% 자 이 종목이 지금 1년 반 동안 매수를 해놓고 홀딩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1년 반 동안 자 이 증권사 계좌를 이렇게 캡쳐를 해가지고 종목명을 여러분들한테 가르쳐드릴 수 없으니까 546%인데도 아직까지도 이 종목은 더 올라간다 더 올라갈 확률이 높다 라고 생각하니까 제가 매도 분석을 안 내리는 거거든요 자 이분은 지금 거의 저를 만난 지 2년 가까이 됐고요 자 왼쪽에 다시 한번 클릭을 하면 자 여기 바땡땡땡땡 주식 수익률 저희 카페는 이제 이너서클 특정인들을 위한 카페로 바꾸었죠 자 바꾸었습니다 여기 카페에 보시면 특별공지 필독 이너서클 카페 전략 이너서클이라는 게 뭡니까 소수만의 소수 회원들만을 위한 그런 카페다 자 그래서 여기 바땡땡님 수익률 보시면 10억 벌기 도전 주식 수익률 자 이거 증권사 계좌 이 스마트폰인 것 같은데 자 이거 증권사 계좌 이거 그대로 깐 겁니다 그래서 종목명 현재가 나머지 필요한 거는 다 없애버리고 자 83% 이 꿈의 수익률 자 여러분들 이런 꿈의 수익률 어느 카페에 대한민국에 가도 이런 꿈의 수익률을 올리는 카페는 저희 카페밖에 없다 여기 보시면 65% 마이너스 11%도 있고요 마이너스 2% 2% 3% 25% 12% 자 해 땡땡님 NH투자증권인데 캡처가 안 돼서 이렇게 올린다 라고 글 썼고요 자 여기 보면 나 땡땡님 자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 땡땡님 60% 19% 3% 5% 물론 손실나는 종목도 있습니다 자 아직 매집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자 이분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분들 저를 믿고 1년 2년 동안만 홀딩을 한다면 나중에 엄청난 수익금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 야 땡땡님 거 한번 볼까요 야 땡땡님 53% 52% 46% 44% 자 회원들의 정보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픈을 시켜주지 않는 게 이너서클의 카페의 특성이죠 그래서 제가 아이디하고 닉네임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삭제를 했습니다 자 저희 카페 회원님들은 의무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주가의 변동폭 내가 투자하는 종목의 수익률의 변동폭을 항상 의무적으로 올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 왜 그런가 자 지난번에 저희가 1년 넘게 여기에다가 수익률을 올려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올리니까 이게 사람들이 이게 거짓말인 줄 알고 그래서 제가 증권사 계좌를 다들 까라 자 실계좌를 다 까라 그래서 이번에 까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82% 79% 바땡땡님 82% 93% 45% 이런 꿈의 수익률이 어느 대한민국의 카페에 가면 이런 꿈의 수익률이 있는가 저희 카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희 카페에서 누차 말씀드리는 여기 보시면 500탄 모음집 제가 추천한 종목 4000%, 2000%, 1000%, 1300%, 1000% 이런 꿈의 수익률에 이런 주인공들이 저희 카페에서 저를 찾아오셔서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 저희 카페 회원님들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제가 올려드리는 이 500탄 모음집 적게는 200%, 300%서부터 시작해가지고 1000%, 2000% 이런 종목을 제가 전부 다 동영상으로 녹음을 했으니까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셔서 단 한 종목이라도 매수를 해놓고 지금 저희 카페 회원님들처럼 여러분들이 1년, 2년 후에 미래를 설계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단돈 200만 원밖에 없고 300만 원밖에 없고 돈 천만 원밖에 없다고 해도 여러분들은 절대 희망을 잃으면 안 된다 왜? 저를 만나셔서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바닥에서 주워 담으셔서 1년 이상만 주워 담으시면 앞으로 2, 3년 후에 이렇게 1000%의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다 여러분들이 지금 천만 원이 있다 천만 원어치 제가 추천하는 종목 단 한 종목이라도 매수를 하고 다음 달에 또 다다음 달에 또 다다음 달에 여러분들이 월급을 받으셔서 그 종목을 계속 주워 모으신다면 앞으로 1년만 주워 모으십시오 그래서 매달 200만 원 이상만 여러분들이 주워 모으시면 1년이면 2천만 원이 될 것이고 그 2천만 원이 원금 포함해서 3천만 원이 되는데 3천만 원이 되면 그렇게 해서 1년만 더 지나가면 그 종목에서 1000%가 터진다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3년 안에 3억 원의 큰 자산가가 될 것이다 여러분들 저를 찾아오십시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제가 통째로 성공하는 인생으로 바꿔드릴 텐데 그렇게 살고 싶으신 분은 010-2173-5680 이 번호로 연락을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드리겠습니다 돈이 되는 종목을 1년 이상 1년 이상 돈이 생길 때마다 주워 담아라 그러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저를 찾아오십시오